45문장 중에 명사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명사 유형 4가지. for noun patterns. 심플하게 명사만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관사 어나 언이 붙는 경우 그 다음에 복수형 s가 붙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더 가 쓰이는 경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일단 얘기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문장부터 이야기한다 해도 명사가 하나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4가지 형태로 명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명사만 쓰는 경우 그 다음에 a book, an eagle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books, eagles 라고 표현하는 경우 the book, the eagle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를 내가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영어를 영어에서 오류를 줄이는 겁니다. 그 오류를 줄이는 형태로 연습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명사만 쓰이는 경우를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proper noun, 고유명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고유명사에 대해서 proper noun을 가지고 한번 20문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유명사라는 것은 보통 사람 이름, 지명 등 오직 only one, only one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름이 톰이다 그러면 톰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데 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톰이 지칭하는 건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성 이러면 안성은 한국에 있는 안성도 있고 중국에도 안성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이름이라는 것은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있는 지명이 미국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proper noun의 관점은 뭐냐면 딱 그 지역의 그 이름 딱 하나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 proper noun이 어떻게 써 있냐 자 보면 john이 proper noun입니다. john is going to the store to buy some bread. 자 john이라는 것은 그냥 쓰였죠. 관상 없이 대문자로 처음에 시작하면서 mary 역시 사람 이름이니까 proper noun 고유명사에요. mary loves to watch movies on netflix. 자 넷플릭스도 일종의 그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는 게 관상 없이 쓰였죠. 자 the apple tower is one of the most. eiffel tower 역시 그 보통 명사인데 여기서는 tower라는 개념으로써 더 를 딱 썼네요. only. only라는 개념에. 요거는 이제 예외. 지금 여기서 첫 gpt로 끄집어낸 거라서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 in Paris. Paris가 proper noun이네요. 이거는 아니고 요거. Paris 이야기하는 거구나. I had a delicious meal at Mario's Italian restaurant last night. Mario 역시 proper noun입니다. Italian restaurant. 여기서 at the place 라는 개념인데 Mario's Italian restaurant이 proper noun 개념으로 사용이 됐네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Jane is studying medicine at Harvard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역시 proper noun입니다. The Beatle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band of the 20th century. The Beatles 역시 그룹으로 표현되는 proper noun인데 여기서는 더 를 사용이 됐네요. 이것도 좀 하나. 네 번째 더 를 사용한 거. The Mona Lisa is famous painting by Leonard Da Vinci. Leonard Da Vinci가 proper noun이고. The Mona Lisa 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보면은 더 가 붙으면 여기서는 painting, art, 작품이 됩니다. Mona Lisa 하면 그냥 사람 이름이 되겠죠. Mona Lisa 하면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The Mona Lisa 하면은 아 이게 미술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네요. The Statue of Liberty is a symbol of freedom and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The Statue of Liberty is a symbol of freedom and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자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나오는데 proper noun에 두 가지 형태가 나오네요. 자 only noun만 쓰이는 경우하고 더 가 붙는 proper noun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필리핀스라도 필리핀은 뭐 proper noun이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요런 단어들의 특징이 있네요. 고유명사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냥 only name으로 했을 때는 더 가 안 붙고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고 special meaning 인 경우 특정 어떤 그룹 또는 작품 또는 장소 중에서 특별한 것 등에는 더 를 붙인다. 이 proper noun에는 더 를 붙이는 게 따로 있네요. 두 가지 특성이 있네요. proper noun에 고유명사에 두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 계속해서 마이클 조던 역시 proper noun is widely considered to be one of the greatest basketball players of all time. 자 Harry Potter and the Palosophers Stone is the first book in the Harry Potter series. Harry Potter proper noun이구요.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Mount Everest. 여기서 산 이름이 Mount Everest 해서 산 이름을 에버레스트 산은 가장 높은 산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더 한 리버 하면 더 한 이렇게 표현하면 더 한 이 런스 트로우 서울 서울을 통해 흘른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한은 리버가 됩니다. 더 가 표현이 되죠. 그럼 얘도 또한 역시 proper noun이 됩니다. 조의 명사. 더 가 있는 proper noun이죠. 특성이 있네요. 역시 역시 보면 더 그레이트 월 하면 만리장성 더가 사용되었구요. 그 다음에 차이나 proper noun 다지말 다지말 역시 다 다지말 역시 장소인데 장소인데 proper noun이라고 볼 수 있고 더 를 썼네요. 또는 특정한 장소에 더 를 써서 더 타지말 이렇게 하네요. 다지말 대비트 벨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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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트 벨컴 프로퍼라우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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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ylor Swift. Taylor Swift 역사람이름 과자 없이. 이건 하나의 패턴이고 유형이기 때문에 고위망사를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영어 표현이 좀 쉽겠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넬슨 만델라 was a prominent South African anti-apathist activist. 넬슨 만델라 고위명사. The Burj Khalifa is the tallest building in the world located in Dubai. 두바이가 고위명사 지명. 이건 빌딩 이름인데 더 를 썼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빌딩 예를 들어서 63빌딩 하면 그냥 63빌딩이 아니라 더 63빌딩이라고 표현해야 아 얘가 지금 건물을 얘기하는구나 라든지 이런 어떤 그러면 그냥 63빌딩을 얘기하고 is the tallest building in Seoul 이렇게 표현하면 아 이게 63이 건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영어 표현상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알아서 아 여기에다 써먹을 수 있겠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명사를 표현하는데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사실 네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문장은 four sentence 네 문장입니다. 네 문장이 하나의 예문이 되겠죠. 이 예문처럼 몇 개의 문장을 쓸 수 있느냐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문장만 만들어 쓴다면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네 개만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따라서 아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 표현에서 네 가지 패턴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한다. 트레이닝을 계속 한다. 꾸준히 그러면 you can make perfect. 완벽하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겠죠. 명사의 표현에서는. 르블룸 뮤지엄 역시 덜을 썼네요. 그 다음에 in Paris. 파리스는 역시 proper noun이고 is home to many famous words of art. 여기 art 역시 이제 덜을 안 썼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proper noun 관련해 가지고 고인명사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더 관사 없이 더 없이 쓰는 것. proper noun에는 s도 안 붙어요. 복수 없습니다. 그리고 덜을 쓰는 케이스. 언제 덜을 쓰느냐. 작품 건물 강 그 다음에 산맥 아아 산맥 아니고 그룹 등등 해서 특별한 표현을 쓸 때는 덜을 쓴다는 거. 이거 알고 있으면 영어 표현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proper noun은 대부분 다 첫 단어는 big letter 대명사를 쓴다는 거. 여기까지 1차 마무리하고 한글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 마무리하고 한글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 마무리하고 한글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 마무리하고 한글로 넘어가겠습니다.